알록달록 구운 두부 칼라 파프리카 샐러드 견과류를 많이 넣어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고 혈액순환에도 좋은 착한 샐러드 두부는 굽기 전에 살짝 씻어서 마른 행주에 1시간 정도 싸두세요 간수가 빠져서 건강에 더 좋답니다 재료는 단단한 두부 1분의 1목, 파프리카 색상별로 1분의 1개씩 사과 1분의 1개, 포도씨유 1분의 1큰술, 그리고 드레싱 재료들을 준비하세요 두부 굽기 중불로 예열된 프라이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납작하게 썰어 소금 간한 두부를 약불로 구워주세요 드레싱 섞기 분량의 드레싱 재료를 모두 섞고 설탕이 잘 녹도록 충분히 저어주세요 야채과일 손질 파프리카와 사과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잘 섞은 후 접시에 깔아주세요 담아내기 잘 구워진 두부를 맨 위에 올리고 드레싱을 끼얹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